XSFM입니다. I, D, W, K 언론과 현 정부의 부족함이 반반쯤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미나문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보겠습니다. 저는 윤세민의 터와 함께 있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 좀 이따 나가요. 그리고 농축산인도 좀 이따 나가요. 그 말은 농축산인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요즘 유행이죠. 토요일 게스트가 그 전화에 티저처럼 등장하는 거. 일단 오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게 재밌어요. 저방한테 있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한 20분 있다가 시사 씨와 교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분야의 전문이 성가비형이었는데 덕질인이 요즘에 이걸 싫어해요. 아 그렇죠. 배가 불렀구만.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억해보면 평생 배는 불러있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배가 불렀지 이 새끼. 그리고 보면 밖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양주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본인 게 아니잖아. 그거 말고는 추정할 게 없어요. 지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민원 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것을 내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지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집어 콕김치. 고전의 재발견 평상네이처 진경옥. 면역과 및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엔 면역밸런스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콕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될 땐 콕집어 콕 건강기능식품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자 큐비엔 프로모션 큐비엔 이달의 프로모션 럭키 세븐 몬스 뭐야 그게 럭키 줄라이지. 그러니까요. 꺼지라 그래. 요즘에는 줄라이 줄리 이런 말 쓰는 게 조금 예민하니까 뭐야 그게. 세븐이라고 해야죠. 7개월 내내 행운이라는 거 뭐야.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엑세스몰만 17%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7자가 일부러 굵게 써져 있네요. 이게 원래 7자에 따옴표가 있었는데 굵게 바꿨네요. 저는 따옴표 안 씁니다. 강조할 때.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싸우죠 제가. 추가 할인이잖아요. 싸우실 때 저 이제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죠. 저녁은 못 먹을까 이러면서. 기존 큐비엔 할인에 17%가 더 할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건강엔의 4개월 구성 제품은 엑세스몰에서 20% 할인을 적용받고 있어요. 여기에 17% 할인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한 35% 정도 할인입니다. 그렇죠. 뭘 벌고 살겠다는 거지. 7월 구매 고객 중에서 7명을 선정을 해서 치킨, 콜라, 기프티콘도 증정을 드립니다. 치콘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사서 드리는 걸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다기보단. 엑세스몰 광고주들은 꼭 이런 거 사서 주죠. 맞습니다. 옛날에 아이패드도 사서 줬고. 근데 저희가 성적표를 알기 때문에 큐비엔은 그래도 됩니다. 남아요. 8월 5일 금요일 당첨자에게 개별 발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 시에 연락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옛날 전화번호 적혀 있으면 그 번호 받은 사람이 받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큐비엔 7월 17% 추가 할인 놓치지 마세요. 네. 엑세스몰에서 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먹는 사르락토랑 요즘에는 오메가3도 먹어야 돼서 그거 쟁여놓으면 좋겠네요. 사실댑니다. 정권이 바뀌고 언론의 태도가 바뀐 게 한둘이 아닙니다만 싹없어진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민생을 외면한다. 그리고 네로남불. 그 말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말과 네로남불이라는 말은 둘 다 없어지는 게 나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생을 외면한다는 말은 5만 가지 행동에 다 붙일 수 있죠. 민생을 외면하고 화장실에 간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주로 경제지에서 기업현들 때 프랜차이즈 사장들을 앞에 내세우고 하는 말이죠.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들을. 민생을 외면하고 외교하러 간다. 민생을 외면하고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등등등. 맞아요. 그냥 네가 싫다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을 안 외면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과 민생을 외면하고 하는 일이라는 게 겉보기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건 결국 비전과 진심의 차이일 뿐입니다. 티도 안 납니다. 내로남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덕흠의 이해충돌은 수천억대의 비리이지만 민주당은 내로남불. 무슨 뜻이냐면 하나만 가리킵니다. 내 로맨스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소중하죠. 누가 내 로맨스가 안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냥 나는 내 편이다라는 말에다가 혐오를 첨가한 표현일 뿐입니다. 아무튼 저 두 표현이 최근 언론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감정을 다하 말하자면 오히려 요즘이 쓰기 좋은 때지만 아무튼 사라졌습니다.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이 한 달을 넘겨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불안기에 깎였던 임금을 정성화 시켜달라고 임금 30% 인상 그리고 단체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라는 말만 경제지가 부각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얼마 깎았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지난 불안기에 깎았다는 거를 빼놓고 30%만 쓰더라고요. 네. 하청업체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자 지난달 22일부터는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현재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고 한 명의 노동자는 가로 세로 높이 1m의 철골 구조물을 직접 용접 제작해서 들어가 점거 농성 중입니다. 용접 제작을 할 줄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지난 한 달이었잖아요. 그동안 폭우 아닌 폭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작더라고요. 보는데 제가 답답해서 가로 세로 높이 1m니까요. 대우조선 해양은 하청업체의 임금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손해액이 1,300억 원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론에다 무슨 소리를 했는지 경제진은 거기에다가 앞으로 손해볼 거를 감안하면 3,000억 정도 된다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감안 보면 경제진이 알아서 붙이는 것 같아요. 노조는 임금의 30%를 일괄 인상해도 1,250억이 안 된다며 왜 손실을 감수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 여파로 대우조선 해양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거제경찰서는 지회장과 부지회장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지난 정권 당시에 조선업계 실적이 대호황일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생 시기에 구조조정할 때 내친 사람들을 불러드리든지 새로 키우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어쨌든 나라가 그동안 밀어준 거 다시 다 토해내야 된다.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하청에 하청이나 계속 주고 불안기 때 임금 깎인 거 안 올려줬죠. 그러다 생긴 일입니다. 이래야 귀결이 자연스럽죠. 보소론은 요새 신나게 때립니다. 이걸 파업이 한 달이고 피해액이 눈덩이고 3천억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기자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파업이 갈 때 고정비하고 지연배상금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나왔잖아요. 그거에 반만 직접 일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했으면 안 생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있으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망했을 때도 파업인 줄 알겠어요. 이유가. 아니죠. 분식회계랑 횡령이죠. 대우계열사 특유의 짓거리. 윗대가리가 부패해서 망한 걸? 나랏돈이란 기술자들이 되살려놨더니 또 나쁜 짓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 말고요. 이게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업체의 임금 문제를 원청이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제가 오바마 당선됐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가 그때 추진한 노동 정책 중에서 하청의 노동조합이 원청과 프로젝트를 받을 때마다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갑을 병쯤에 있었어서 엄청 감탄을 했는데 그게 1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하청업체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큰 사업에는. 그런데 하청업체하고 원청업체의 직접적인 상하관계를 증명해내는 건 법으로 필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없는 척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청업체의 임금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손해를 계속 떠안고 있으면 직고용하면 돼요. 직고용해요. 그냥 그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면 되죠. 다음 봅시다. 법원이 양산 평산마을의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보수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게 가처분 신청 관련된 이런 집회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복잡한데요. 집회를 계속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금지를 통고하니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니까 그걸 기각한 겁니다. 네. 반대의 반대의 반대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법원은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적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며 우려가 아니고 이미 해쳤죠.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해야만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처리 과정에 대한 거거든요. 지적하는 게.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류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고 말고 하면 이 나라 국민의 집회할 자유를 법원이 다 결정하는 수가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 두 가지만 걱정하고 말면 애템충입니다. 폭력적 집회를 막는 과정이 폭력적이거나 비합리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디테일을 보면 경찰이 개입을 했습니다. 해서 확성기 사용시간 제한 틀렸다. 욕설구호 안 하기로 했는데 욕설구호 자꾸 나왔다를 3번 경고했다고 법원에서 판시해놨죠. 이 과정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근거가 생깁니다.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든 생각은 야당 일각에서 지금 집회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내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법을 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괴롭히기 목적의 집회잖아요. 이게 지금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게. 그리고 집회를 한 측. 말도 안 되는 집회를 한 측. 누구인지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렸죠. 헬마우스와 함께. 경찰의 통제 판단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민주적이죠. 그걸 종합해서 법원이 정리해서 결론을 내는 시스템은 전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요. 여전히 그 아저씨는 문재인 간첩 이거 계속 하겠죠.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경찰에게 해석의 권한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이 판시즘적이라고 진보적인 인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결책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헬마우스는 스토킹을 적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역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스토커가 1인 집회를 하면 그걸 어떻게 제지할까? 리얼 스토커가. 중국과 관련된 뉴스들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거 저는 아무도 신경 안 쓸 줄 알고 어젯밤에 뽑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중국 무역 분쟁을 심화시키면서 올린 관세죠. 정말 올렸죠? 네. 최근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산 관세를 인하하는 방침인데 행정부, 재계, 노동계의 입장이 일치되지 않아서 계속 연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해놓으면 한 번 제도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또 바꿀 때 힘들어요. 왜냐? 노동계에도 그렇고 미국의 보수적인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주도권이 중국에 있다는 걸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미국은 제조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직도. 미국 밖에서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근데 불만을 갖든지 말든지 주도권은 중국에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이걸 미국이 단독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관세를 올렸죠. 문제는 고작 3억 명밖에 안 사는 미국이 세금을 좀 때린다고 나머지 60억을 다 상대하는 중국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인의 생활 물가만 올려놓았습니다. 선거라는 게 되게 큰 비전을 가진 어떤 정치 세력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소소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표를 얻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의 의도는 러시아나 중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포위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자면 당장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죠. 중간선거를 이기자면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만 가진 물가 이런 소비재가 비싸진 것 그리고 기름값이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텍사스 일부를 제외하고 미국의 대부분 소비자들이 사는 기름값 주유할 때 내는 돈은 이제 한국보다 비쌉니다. 미국이요? 네. 차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제일 웃긴 짤이 그거였어요. 몇 개 있었어요. 요즘 이제 육가짤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미국인들이. 하나는 이제 주유소에서 아저씨가 그냥 서 있고 직원이 물어봐요. 디젤은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구경해보려고요. 그냥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거랑 시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씩 마트에서 저런 한 컵씩 이렇게 넣어주고 아니 그것도 그 짤도 있어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돈을 주면은 그 주유소 사장 아저씨가 기름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해줘요. 그 문제자가 기름 냄새를 살짝 맡고 다시 가요. 저는 그거 편의점에 붙어있는 주유소인데 편의점이 세븐일레븐인 거예요. 근데 기름값이 갤런당 7달러 11센트인 거예요. 보통 뭐 2, 3달러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3달러 초반 2배로 오른 거잖아요. 그건 제목학원 유죠. 예언이 이루어졌다. 7달러면 우리나라보다 한참 비싼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 나라는 차가 기름을 쭉쭉 바라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쏟아 붓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차가 주로 미국차가 아니고 일본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유가는 곧 잡을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다른 소비재 가격을 낮추자면 중국 물건의 관세를 낮춰야 되죠.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외교하는 자리에서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환기가 끝나고 있다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한국은 중국과 싸우였다. 나섰는데 이제 객일 수 있다. 등 뒤에 있던 미국이 그 다음 주에 내뺀 거죠. 이러면 한국 기업들이 되게 걱정입니다. 2016년 한한령 당시에 그렇게 애 먹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그때 제가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수 정권에 공개적으로 쉰 소리 하나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실적은 망가져도 좋으니까 세금 덜 내게 해주고 기초 인프라 싸게 쓰게 해주고 기업 지배력 대물림 용인해주면 그 정부가 여전히 더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저렇게까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대기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경련은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야 돼요. 이 얘기 잠시 후에 시사주시하고 더 해보겠습니다. 중국 소식 하나 더 전하죠. 샤오미가 베트남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생산 공장. 샤오미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이 34%, 2위인 샤오미가 22%입니다. 중국 회사가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었어요. 정말 상징적이네요. 우리나라 언론들 안 그렇게 보도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련된 보도를 보면 외국의 경제 관련 소식통의 보도하고 결이 좀 달라요.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냥 베트남에 물건 팔려고 베트남의 공장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의 기업들이 방역 통제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방역 통제가 너무 심한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진 본국을 떠나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본 외신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중국 근처에서 소식을 오래 보던 사람들이 느끼기엔 아주 생경하죠. 중국이 경쟁력 때문에 해외 공장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한다. 이러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기업이 리쇼어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까지 중국이 해외시설 투자를 하면 보통은 두 가지 코드였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경제 교류를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투자. 아프리카에 보통 많이 짓죠.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처럼 현지에 물건을 갖다 팔아야 할 물량이 많을 때의 사례. 그리고 아세안은 아세안 현지에서 만드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 훨씬 쌀 거예요. 다만 베트남은 저 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일단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냥 트럭이 가면 되는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입니다. 심지어 모든 물건들 디자인하고 만드는 곳 다 센젠 둔간에 있죠. 센젠 둔간에서 차 몰고 가는 거리죠. 어찌 보면 센젠과 둔간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입니다. 쌀국수 먹으러 갈 수 있는 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팔 물량이라고 치죠. 적도에 좀 더 가까운 그러면 거기에 전진기지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전진기지를 왜 지네 집 바로 옆에 짓습니까? 판매의 용이성 말고 다른 이유로도 중국을 빠져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걸로 봐야 하지 않나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외신이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중국 내 시민들이 일자리 잃고 많은 데서 끝난다고 해석하면 당은 제동을 걸 거고 그게 아니면 외교상으로도 당의 입장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도 중국 기업의 공장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죠. 관련된 이야기도 좀 이따 시사아저씨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도 경제 소식 천연가스, 구리, 목재, 밀, 옥수수 등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의견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 혹은 경기 침체의 조짐일 수 있다는 염려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네. 결론만 듣고 보면 참 결론 쉽게 내고 저 사람들 돈 벌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공부 안 한 사람들 아니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제가 의견을 갖게 아는 게 적어서 이것도 여러 견해들을 좀 모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때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가 갑자기 팍 떨어집니다. 경제에는 심리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패닉바잉 할 때도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기업만 우리나라 기업들만 생산을 못하면 어떡해? 하면서 원자재를 너도나도 사들여서 가격이 뜁니다. 나무, 철광석, 섬유, 곡물, 에너지 가격이 뛰면 물가가 크게 뛰죠. 물가가 크게 뛰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생산품에 재고가 쌓입니다. 기업들은 패닉바잉 할 필요가 없었네 하고 느낍니다. 투자자들은 자금을 뺍니다. 그때 창고를 열어보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대학교 때 배웠던 인플레이션의 소요 심리 위축. 일단 다급한... 맥퓨의 경착을... 맞아요. 일단 다급한 인플레이션의 불이 이렇게 꺼져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때 올린 물건 가격을 깎지 않으려고 듭니다. 이때 동결한 인건비를 다시 높이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소득의 힘이 줄어듭니다. 이게 현대사회죠. 이 마지막 줄을 얘기 안 하면 거기까지가 맹퀴의 경제학 배웠던 거고 실제로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겪을 때마다 노동소득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자본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뉴스 아닌가요? 제가 공부를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오면 도돌이 표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세계경제라고 불렀더라. 현대인들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시사 아저씨와 다시 만나요. 광고 뒤에 XSFM입니다.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퍼펙트 25전환영화 헬로 퍼펙트 25전환영화 매일매일 25분 종화해봐요 글 퍼펙트 25 눈을 위한 종합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우와 이거 우리 한 반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시사회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파란 테이블을 위해서 선거를 두 번 했고 그리고 계속 전쟁 얘기하고 시사회시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하지 않는 모든 이야기를 모든 곳에 나타나서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거짓말부터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내 정치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3주 연속입니다 이번 주 평일에 그것은 아기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만이지만 옛날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사회시는 뭐 이제 딱히 저한테 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도 않지만 저도 이런 게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로 흘르면 안 되는데 이 주제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알아서 피해서 원고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돼서 이제 일반인들의 클릭수가 높았던 이슈들 뭐 한 3분의 2는 김건휘 여사와 관련된 것 같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과 관련돼서라면은 뭐 어설픈 설정샷 예 뭐 엑셀 빈 시트 읽고 뭐 빈 종이 읽고 뭐 연기하던 거 뭐 눈 감은 사진 논란이라든가 일정이 여러 번 취소된 문제라든가 김건휘 여사의 구석 촬영 사진 논란이라든가 옷과 목걸이의 논란이라든가 뭐 뒤집힌 저 우크라이나 기 색깔 코디네이션 뭐 이런 논란이라든가 게다가 이제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뭐 한방병원장 딸이자 검사 안에 자격 없는 사람의 외유의 나토 정상회의가 활용됐다 이런 뉴스들 다 종합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가시비고 그리고 외교라인 혹은 이제 대통령실에 맨파워가 어설프게 행동했던 문제 주최 측에다가 충분히 항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항의를 못한 문제 등등등 논의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 오늘 논의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맨 헤드라인에 올라가야 될 얘기들만 정리해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건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그거 일 좀 잘하시오 대통령실이 일을 잘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예를 들어 지난 정권에서 4번 타자라고 내놨는데 4발을 왜 못 치냐라고 혼내야 돼요 괜찮아요 혼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이슈는 이거잖아요 왜 아마추어가 1군에 올라왔냐 이 이슈도 결국은 국내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외교하러 정상회담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럼 그 얘기를 해야죠 지난주에는 북극영 소장과 함께 스웨덴과 핀란드가 왜 나토에 가입을 했어야 했는가 그리고 그동안 중립국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더 나아가서 대한제국이 뭘 하다가 잘 안 풀렸는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대한제국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대한제국이 중립국이 되는 노력을 한 적이 멜렌도르프까지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했고요 이번주는 2022년의 얘기입니다 평론가 평론가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평론가라고 부르지 말라고 어딘가 가서 계기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럴 힘도 없나 봐 어떻게 이제 그런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가서는 평론가라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공중파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만 다르게 불러주세요 라고 시간 쓰기도 뭐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평론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탕수육이라는 거는 부먹 아니면 찍먹인데 그렇죠 저 사람이 탕수육의 소스를 치기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 저거 찍먹파구나 아직 찍먹인 줄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전제하고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듣잖아요 보통 그래갖고 야 저 사람 분명히 찍먹파인 것 같은데 왜 탕수육에서는 고기가 중요하다고 하지? 아 치기문이 중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사과 얘기부터 하면 다르게 생각할 거고요 다른 바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죠 근데 그 틀에 안 맞는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는 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렵거나 그렇죠 무슨 뭐 그래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틀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층위가 있어요 하나는 저관여층이다 내 삶에 바쁜 일반인이다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 평론가들을 먹여살리는 산업의 주역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편을 가르고 보는 거고 고관여층의 경우에는 눈이 뒤집어졌으니까 편을 가르고 봅니다 양쪽 다 편을 일단 가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을 때 김민아는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직업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아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도 결국은 그 아는 얘기대로 안 흘러가요 얘기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슬픔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PD도 진행자도 장사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를 하리라 오늘 할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제가 가른 말 타자면 자꾸 이제 포털에서 찍어서 처음 나오는 포털이 AI가 윗줄에 올려주는 그 기사보다는 오늘과 내일 할 얘기가 좀 더 원래 일면에 올라갔었어야 할 이야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얘기지만 아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아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정권의 짧은 기간 동안 외교로 한 일이 나토 정상회의밖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일들도 쭉 있었고 그 안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그리고 한국인 뿐만이 아니고 또 세계시민이잖아요 또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세계의 흐름을 또 우리가 늘 알고 살아가야죠 네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번 정권에 외교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큰 이벤트로 지금 이 정권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조 할배가 왔어요 조 바이든 할배가 오셔가지고 한미정상회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공장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정권 말기부터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았고 삼성전자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IPEF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IPEF 이거는 MBTI가 아닙니다 INTP가 아니다 그렇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거 또 래퍼식으로 하면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의 프레임워크 래퍼 안 해봤다는 건 압니다만 보수가 지적하고 나서는 건 지난 정권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싫어했던 거 아니냐 꼭 그렇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더더욱이 현 정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걸 한대요 그리고 나서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첫째 왜 그랬느냐 이런 거 왜 한 거냐 미국 입장에서든 한국 입장에서든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는 왜 했어야 되는 거냐 나토 정상회의에 왜 갔어야 되는 거냐 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얻은 건 뭐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외교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전망해보는 게 필요한데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느냐를 정리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신하일 씨가 이제 앞에 권두원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여기서 좀 갖다 붙이자면 이런 상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외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든 안보에서 무슨 문제가 있든 지금 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물가를 못 잡으면 표는 못 얻습니다 다 도망가요 큰일입니다 지금 지금 한국도 지난 5년 기억해보면 전해 없이 경제 위기예요 제가 방송에서 경제 위기라는 말 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매체니까 경기가 좋다는 말을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어차피 원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안 좋다고 무조건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안 좋을 때 변별력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석유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지금 명함은 못 내미는데 우리도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차를 처음 샀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였는데 그때 제가 홍대 청기화 주유소에서 2048원에 주유를 냈던 게 제 인생 첫 주유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안 비싸면 난 안 비싼 거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거보다 비싸졌어요 전국 평균 이제 2100원 보면 신나서 넣습니다 그때 벤츠 샀어요? 벤츠 아니요 그 95년식 무슨 찌그러진 차였는데 95년식 찌그러진 페라리? 우리나라에 한 500대밖에 없는 아니에요 그때 600만원에 샀고 묻지 말아요 97년식 프라이드 대단한 차입니다 97년식 프라이드 우리 어머니가 한참 타고 다녔었는데 네 프라이드는 명차죠 대단한 차입니다 올 뉴 프라이드 전에 프라이드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건 정말 프라우드 할 만한 차죠 귀여웠어요 아무튼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고 지금 이제 그 외교도 그 어설픈 부분이 많이 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봐라 1번도에서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부터 깔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됐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겪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주가지수 많이 내려갔을 거고 지금만큼 내려갔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소비자 물가도 IMF 이후 최악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안 좋은 수준은 됐을 거예요 언론이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여서 몇 년 만에 최악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만큼 많이 나빠졌을 거예요 네 네 네 요건 깔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최근에 경제 상황은 뭐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이 경제의 문제라는 거는 2008년에 이제 말씀하신 금융위기 이후부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사실 시작된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유로전위기 거쳐가지고 2012년 쭉 가면서 그동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전통적인 어떤 대응을 했잖아요 양쪽 하나라든지 네 돈을 쭉 풀었는데 그때는 야 이렇게 돈 풀다가 인플레이션 오고 여러모로 이게 역효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우려를 했는데 그 역효과가 계속 안 왔어요 왜 이러지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저성장애 시대야 이래가지고 야 그렇게 돈을 풀고 있는데도 다 뭐 아래 공포 리세션이다 뭐 저성장애도 이래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슬슬 야 이제 슬슬 좀 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그때 뭐가 생겼냐면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선생이 오셔가지고 또 경기가 일반적으로 침체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풀던 돈을 더 풀고 진짜 코로나19라는 거는 이 세계 경제사에 한액을 그은 사건입니다 진짜 그렇게 사회주의 경제 이외에 제가 굳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안 써도 되지만 충격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쓰자면 사회주의 경제 이후에 이렇게까지 돈을 풀어본 적은 없을 것도 같아요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국가들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슬슬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걱정을 하면서 야 이제 진짜 진짜 장치는 끝이야 이제부터는 정말 허리띠 졸라벼야 돼 이제부터는 정말 긴축분이야 이러면서 근데 너무 긴축하면 그것도 이제 상처가 크니까 어떻게 천천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근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슬슬 좀 허리띠 줄여보지 라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또 이게 러시아라는 데가 가스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럽과 우리도 그렇고 공급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라는 데가 또 곡물과 천연가스와 섬유를 대표하는 두 국가가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다 먹기는 거죠 기초경제가 밀 인도가 우크라이나의 밀 펑크라는 걸 좀 떼어줬어야 되는데 인도가 아 일단 국내 수급부터 맞추고 그리고 기름 뭐 이런 것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아 국내 사정이 어려워 다들 이러니까 물가는 계속 고물가로 가는 흠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정치는 초반에 패닉이 오니까 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거 못돼주면 안 돼 그러면서 비싸게 막 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뛰어요 그러면 한 달쯤 뒤에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가격이 팍 떨어집니다 앞에 제가 뉴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대로 또 한 번 더 패닉을 맞습니다 그게 지금이고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상황이 동네 분위기가 이렇다 분위기가 이렇다라면 더더욱이 뒤집어서 생각해야죠 다른 나라들은 무슨 사정이길래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도 그동안에 좀 우리가 안이했다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로렌스 로렌스 서머스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이제 내놓은 견해가 야 지금까지 계산을 잘못했어 이거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세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제닐런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다소 안이하게 생각한 바가 있어서 지금 빨리 대응해야 돼 내가 그랬잖아 빨리 대응하라고 그러는 분위기여서 고물가하고 이것을 이제 일종의 연착륙의 방식으로 좀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슬슬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요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위기 상황인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은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이씨 경제가 어려운데 대외적인 환경 변화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없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안 하는 이유도 너무 많이 회자된 거라 아시니까 이미 화가 나셨을 테니까 굳이 셋이 주지시키지 저는 안 할게요 굳이 아는 얘기 했고 또 아는 얘기 하자면 결국 이제 이 외교 문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세계 1장이어가지고 야 앞으로 국제관계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막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원화를 못 쓰게 할 거야? 네 뭐 그럴 수도 없고 야 확 그냥 러시아 자꾸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러시아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어? 이근데이 파견한다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적인 표현 방법이네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각으로 사실 봐야 이 전반적인 상황을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미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년간의 미국을 훑을 모양입니다 일단 핵심은 지금 여러 문제의 핵심은 미중 갈등이잖아요 그럼요 미중 갈등이라는 게 뭐냐 일단 좀 이게 약간 이 시점을 길게 잡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계를 이 중국이 국제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좀 중요한 변수가 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이 WTO에 가입을 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서방세계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원래는 이제 마오쩌둥 시대부터 따지면 자기들이 자기네식 사회주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등소평이 나오고 이러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해야 된다 이게 주류가 된 거고 개혁개방의 길을 등소평 때부터 쭉 온 거잖아요 등소평은 이름이 뭐지 덩샤오픽 네 덩샤오픽 때부터 온 거잖아요 은 고르바초프처럼 되고 정확히 그 표현이 맞진 않습니다만 그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서방세계가 그러면은 이 어떤 국제무역질서의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중국을 이제는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야 중국은 그래도 아니지 저거 뭐 권위주의 정권이고 뭐 인권탄압하는데 그리고 저런 국가인데 인구는 많고 저 인구가 개방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무역의 어떤 주요한 플레이어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의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WTO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세계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이때 미국이 동을 뜨는데 당시가 이제 빌 클린턴입니다 네 빌 클린턴이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첫째 야 원래 경제라는 게 정치에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이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편입이 되면 정치치세도 민주화 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민주화가 되면 또 글로벌 시장 경제의 규칙에 맞춰서 중국도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저가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와도 우리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WTO 가입은 지지하자 이렇게 의견을 정리한 거거든요 빌 클린턴의 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이 양반들은 소련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해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 클린턴이 동을 떠가지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고 WTO에 가입을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국제 무역의 어떤 질서 그리고 규칙 일종의 룰 세팅을 하는 어떤 차원에서의 WTO 논의가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여기 가입했다는 거는 중국도 그 국제 무역 질서의 하나의 주요 행위자로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무역을 할 거냐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 외축 재편이 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하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저 같은 기계식 키보드의 덕후다 중국 없으면 죽어요 기계식 키보드 네 온 나라의 집에 가만히 있는 놈들은 손끝에서 중국을 통해서 온 세계와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중국에 이제 선전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쉔젠 네 쉔젠입니까 뭐 읽기 나름 저는 중국을 못해요 신전입니까 네 아무튼 이제 그 전자제품 많은데 그렇죠 중국의 용산 네 홍콩의 바로 위에서 우리 집까지 스위치를 10개씩 보내주는 바로 그곳이죠 무슨 스위치요 체리 체리 청축 이런 거 아니 체리는 어차피 그냥 딸려 나오니까 체리 말고 네 특이한 수백가지가 있죠 특이한 수 있죠 네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다 있어서 제가 용산에 비유했습니다 용산은 될 때도 아니죠 용산에 있는 건 쉔젠에 다 있어요 용산에 1만 배 정도의 파워 왜냐면 쉔젠에서 샀거든요 네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미국 유튜브예요 거기 사나 봐요 근데 거기서 있는 부품만 사가지고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아 네 쉔젠에 있는 걸 네 거기서만 모든 걸 수급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되죠 야 대단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현실이 그 때로도 된 거예요 네 이게 다 20년 지나고 와보니까 빌 클린턴이 하는 말 중에 본인도 왠지 느끼고 있었을 과장과 윤색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만 네 20년 전에는 우리 임상호 소장이 설명해드린 대로 여론을 이제 무기회사가 일부 주도를 하죠 네 쟤네들 키워줘봤자 좋은 일 안 생겨 더 나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불쾌감이나 반발 심리를 그대로 둬서 러시아나 중국을 계속해서 우리의 적으로 남겨두자 전쟁의 가능성이란 곧 무기회사의 호황을 의미하니까 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해줬던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견해들 어차피 저기 저나라들 폐쇄적이고 국제무역시장에 내보내봤자 좋은 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당시의 반발은 현재까지 사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클린턴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던 중국도 민주화 될 거야 됐습니까? 민주화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오히려 강화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행태 권위주의 체제를 향한 여론을 떠받치기 위해서 행하는 중국 민족주의의 강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중국이 한복을 뺏어갔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다 와가지고 김치도 우리 거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게 어떤 니티즌들 간의 이런 신경전이고 싸움이겠지만 그런데 그걸 큰 틀에서 이해하면 결국 그게 중국 민족주의의 어떤 행태들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중국의 당국이 조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권위주의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체제가 오히려 강화됐는데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싸우고 말일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홍콩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한 국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WTO 가입 20년이 지났는데도 중국은 중국 체제는 변하지 않았고 중국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도 그대로다 돈은 돈대로 벌고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시킨 다음에 권위주의는 더 강화된 것 같다 두 번째로 미국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벌 것이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잠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실직을 할 것이고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또 일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으니까 알죠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제가 작년쯤에 본 뉴스는 고프로라는 고프로 만드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고프로 여전히 나옵니까? 고프로는 중요하죠 인류문명에 계속 팔죠 그러니까요 고프로 우리집 하수구 뚫어준 회사도 고프로 달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그럼요 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아무리 요새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20달러짜리 50달러짜리 싼 거 만들어도 몇십 배 가격 주고 고프로 삽니다 불렀는데 다 고프로 달고 오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집 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미국 경찰들 바디캠에도 고프로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요 근데 DJI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쫓아오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미국의 경제적 손해라는 우려도 현실이 됐지만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은 산업 구조를 계속 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좀 넘보기 어려웠던 우리가 중국제라고 무시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중국제라고 무시합니까? 우리 지금 4, 50대니까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어릴 때 보던 게 있어서 왜냐하면 21세기에 빌 크린턴이 그걸 추진한 이후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 공장을 두기 시작했으니까 그땐 갸무시했죠 근데 지금의 10대, 20대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이 과거에는 중국이 뭔가 물건을 만들면 뭐 좀 어설프고 쉽게 고장나고 뭐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들 가성비 좋다고 좋아하잖아요 샤오미 보세요 집에 샤오미 제품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샤오미 배터리가 몇 개고 샤오미가 아닌 줄 알고 산 것도 샤오미죠 샤오미의 자회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무튼간에 이게 경제라는 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 국가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됩니다 즉 처음에 별거 아닌 거 만들던 수공업 위주의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경공업으로 가고 경공업에서 만들던 상품들이 잘 되면 또 그걸 기반으로 중공업으로 가고 당연하죠 회사의 입장에서도 돈 벌어서 뭐합니까? 연구개발하지 그렇죠 그게 나중에는 첨단 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중국이 첨단 제조업의 길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DJI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은 그런 세계로부터 2008년 이전에 좀 탈출해가지고 금융화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건 만들고 이런 거는 중국인들이 하고 우리는 좀 돈 놀이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게 월스트리트 파워 아닙니까? 그러니까 1세계의 100년간의 추세이긴 한데 그게 좀 가속화됩니다 공장은 아시아에 두면 돼 그런데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더 이상 금융화로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다시 제조업으로 유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올라오고 미국은 내려가고 한 가운데서 만나겠죠 그렇죠 첨단 제조업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만날 날이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하청받았고 물건 만들고 하면서 야 아이폰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베껴가지고 자기들이 막 아이폰 비슷한 거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됐어요 미국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시장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두고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그걸 방어할 만한 충분한 돈이 생겼거나 그걸 방어하기엔 이미 돈이 너무 많아서 방어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오바마 정권 초기만 해도 이 문제를 사이좋게 잘 풀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시진핑 그 당시 부주석을 써니벨리에다가 불러가지고 야 우리 잘 지내보자고 이전에 후진타워 주석 시대에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거를 미국하고 했으면 좋겠다 후진타워가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그전에는 미국이 중국 하면 코웃음 쳤지만 이제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뭐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보다는 사이가 좋은 게 세계 경제도 좋은 거 아니야 잘 지내봐요 그게 G2입니다 G2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G2가 유행어였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G2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난다 시진핑의 애티튜드는 네 그래 그때는 뭐 우리도 급한 게 있었고 네 러브콜을 보낼 법도 했다 네 근데 201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네 네 그걸 어쩌라고 그렇죠 미국도 야 중국이 우리가 G2로 대해준다고 그러고 좀 잘 접근을 하면은 이 글로벌 시장 질서라든가 이런 걸 지켜가면서 경우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어? 짝퉁 아이폰은 계속 만들면서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오바마를 광고 모델인 척하지 않나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관계로는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해서 야 결국은 무역전쟁밖에 답이 없는 거야 경제전쟁밖에 답이 없어 라는 게 오바마 말기의 분위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온 상태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등장을 했느냐 트럼프가 집권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대놓고 나는 중국하고 한 번 싸워가지고 한 번 중국의 큰 코를 한 번 다치게 한 번 해줄게 네 이거를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으로 트럼프는 반중 대통령이죠 반중 대통령 그렇죠 외교로 보면 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짜이나 바이러스라고 하고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시작이 됐으나 트럼프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네 중국을 잘 때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당선되는데 기여해서인지 모르지만 러시아하고는 친구를 맺고 네 비슷한 성격이었는지 모르면 푸틴하고는 친구를 먹고 중국을 하여튼 계속 때리자 그 그래서 이제 지금의 러시아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트럼프도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해줍니다 그렇죠 네 러시아를 견제를 안 해요 네 뭐 크림반도를 먹든지 말든지 네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중국만 때렸어요 네 근데 나름대로 중국의 큰코를 한번 다치게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거 하면 우리도 손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붙인다 그럼 중국산 철강 가격이 올라가네요 그런데 그 철강 가격을 어디서 수입해가지고 뭘 만들면 그걸 우리가 사다가 또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만드는데도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네요 원가가 올라가 네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WTO 체제 이후에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중국의 고관세를 때리든지 아니면 무역 장벽을 만들든지 화웨이를 거의 죽여버리든지 해도 네 이 피해로부터 미국이 자유롭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모든 기술을 다 고도화시켜놓다 보니까 중국이 네 중국하고 무역을 할 때 관세를 올려놓으니 그 정치적 선택은 무조건 자해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쫙 밀고 갈 동력이 안 생겨요 근데 유권자들은 야 중국 한 번 이길 수 있다며 네 보여주면 뭐 하는 거야 트럼프 막 이러면서 막 나갔고 총 쏘고 막 이래요 원래 미국인들은 나와서 총을 쏩니다 네 뭐 아니 또 쏘고 총을 또 쐈어 이번에 그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아니 나 재선시켜주면 잘해볼게요 했는데 결국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물론 트럼프가 얻은 표는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대통령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가장 많이 득표한 대선 낙선 후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국하고 중국 혼내주기가 잘 됐으면 트럼프 생각처럼 그러면 신승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재선이 됐겠죠 네 그 표라는 게 원래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지향성도 상당히 차지합니다만 결국 경제 결과이기 때문에 무슨 뭐 실업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중국을 못 혼내줬고 중국 혼낸다고 할 때마다 국내 경제는 안 좋아졌다라는 걸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 트럼프가 이상한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약속한 거를 못 지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정권을 잃게 된 건데 세계정세 두 가지 경고등이 그 사이에 또 생깁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하나는 코로나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오 1차라고 불렀든 구식이라고 불렀든 모든 제조업은 다 소중하구나 하나 알게 된 것 그리고 브렉시트 야 금융으로 잘나가던 나라가 쇄국하려고 하니까 바로 망하는구나 이 모든 게 이제 경제의 기초체력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한 거잖아요 네 XSFM입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우리 김치는 가격을 많이 안 올립니다 양질의 재료, 산지 구매해서 직접 이게 무슨 말이야? 산지 구매란 지역이 있나요? 이런 상태들이 바빠요 양질의 재료를 산지에서 구매하고 직접 구매해서 산지 구매해서 직접 구매했다고 써있네요 산지 구매 자체가 직접 구매고 그러니까 직접 계약했다는 얘기긴 해요 그렇겠죠 어쨌든 양질의 재료를 산지에서 직접 구매해서 저온 창고 보관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국내산 원료와 천연 양념을 사용했고요 햇섭 인증업체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최상의 위생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까도입니다 포기, 총각, 갓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여름의 친구, 동치미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즌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즌 김치가 맛있기가 힘들죠 지금 열무김치 시즌인데 이번에 급식에 열무김치 개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교육청도 참 바보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의 급식 메뉴에서 열무김치를 빼라고 했대요 지금 맛있는 김치는 열무나 이런 푸릇한 김치들인데 교육도 정치니까 심기관리가 필요하죠 부모님에 대한 호불호 없이 스탠다드 모든 입맛 경기도 서울김치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를 찾아주세요 액세스몰에 있고요 참고 총각김치라고 이게 좀 싼 거 골라 사면 한 입에 들어갈 만한 것들이죠 콕 집어 콕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한 입에 먹으려고 하면 커서 가위로 잘라서 가위로 자를 때도 애 먹는 굵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요시즌 김치는 약간 콩국수 이런 거에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선하고 아삭거려야 되는데 드셔보시면 알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잘 해봐야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야 이게 그러면 트럼프는 우리가 반 트럼프를 걸고 어쨌든 집권을 했는데 트럼프가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트럼프가 아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일단 중국과 무역전쟁을 중단? 근데 중단할 수 없어요 그걸 왜냐하면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 클린턴 시대에 낙관론은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비관론은 지금 근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뭘 해야 되는 조건은 남아있는 거예요 견제를 안 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트럼프식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견제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 힘을 쓸 때마다 우리가 힘이 빠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은 그러면 중국하고 싸움을 더 잘해야 된다 더 완벽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하고 싸움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동네 개도 자기 마당에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전장을 정리해야 돼요 아군을 늘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전장의 환경을 나에게 유리한 곳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하고 싸움에서 제대로 안 됐던 이유가 뭐지 그것은 WTO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글로벌 공급망 때문이다 이걸 재구축해야 된다 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고 그것으로부터 또 이런 난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작할 때부터 직권할 때부터 공언한 바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미정상회의도 그렇고 한미정상회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직권하자마자 이제 중국과 회담에서 그냥 개싸움 한 걸로 사람들 눈에는 보였지만 네 실제로는 그 메시지를 은근히 천명했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라는 단어에 가치라는 단어가 원래 안 어울렸는데 붙기 시작했거든요 2020년대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전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서방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얘기했잖아요 돈 벌면 끝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체제의 차이도 있고 정치적 입장 차이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논외로 하고 경제는 오로지 시장원리에 기초해서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지 네 오로지 시장원리에 기초해서 경제는 경제대로 돌아가게 두자 자유무역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그래서 2000년대 정치가 볼 때는 2020년대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유 택소노미가 뭐야 택소노미라니 말도 안 되는 단어네 근데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전까지의 자유무역은 정말 그런 명분대로 돌아갔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유무역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자유무역이 아닌 게 많았는데 자유무역이란 불공정이에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근데 명분상으로는 그렇게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돼야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서는 안 되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치에 기반했다는 게 뭐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제 질서 규칙을 지켜야 되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민족이어야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탈탄소 그렇죠 탄소제로 이런 거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가치에 맞춘 어떤 그런 주체들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무역의 어떤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바이든 행정부 주장인데 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얘기예요 민주주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니 우리 물건이 좋은데 우리가 경제를 이만큼 키워놨고 기술을 이만큼 고도화시켰는데 자꾸 우리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랑 무역을 안 하겠다고? 그건 말이 안 돼 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이 자신감이 넘쳐나가지고 미국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안 듣는다 태도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전 세계 그러니까 WTO 체제가 이야기한 그 모든 것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탈탄소를 하자 무슨 소리야 21세기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그래서 중국의 태도는 이거죠 너네 100년 전에 다 해먹었잖아 그래서 지구가 지금 이 모양이잖아 근데 우리한테만 도덕을 얘기한다? 네 그리고 나는 아임스틸 헝글이다 그렇죠 난 탄소가 더 필요해 네 탄소는 나중에 하자 그렇죠 탄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바이든이 주장하는 거는 단지 중국하고는 앞으로 상정 안 하겠다 라기보다는 중국의 반지하는 놈들 다 모여봐 우리끼리 하자 경제를 그렇죠 중국을 좋아하는 애들은 중국하고 하라고 하고 우리끼리 이 개념은 정치적으로 뭐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시에는 맞다이 하자라고 했던 거니까 맞다이 줬잖아 그럼 하군이 필요하죠 경제는 우리끼리 하는 거야 더 이상 중국 껴서 하지마 그런데 이게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자연무역을 얘기하고 중국이 그리고 트럼프 때 하도 이제 트럼프가 양자 간의 어떤 양자 간의 문제 다사주의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사주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되고 이랬지만 사실 중국도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국제질서나 시장원리나 이런 거 별로 존중할 마음이 없었던 거는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경쟁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권위주의 체제하고 결합해 있는 국가자본주의적인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아닌 건 아닌데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나오는 건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나라에다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1대1로 사업이잖아요 국가주도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기 편 모으기 시작한 건 사실 중국이에요 더 오래전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쯤 되면 지금 중국이 뿌려놓은 씨앗이 아프리카의 신흥시장을 어떻게 원수끼로 접어들게 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러한 입김과 시도가 1대1로라고 했잖아요 21세계의 실크로드라잖아요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유럽까지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중국의 이런 어떤 대규모 투자 그리고 가격 정쟁력을 앞세운 어떠한 종류의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살짝 지나가면서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대기업이 지난 정권 말기에 미국의 채용을 사실상 늘려주기를 보장하는 20세기의 공장으로 삼았던 국가들이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기술을 외면했던 옛날 1세계들에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델 중국이 해오고 있던 그러한 모델을 한국이 한번 흉내를 내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이 이제 해외의 공장을 미국의 공장을 새로 내겠다고 얘기했던 게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화끈하게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다가 대고 너네 다시 제조업을 안 하냐? 그래서 사실 양쪽이 미국과 중국이 양쪽이 야 우리 편 뭐여?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된 거고 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IPEF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IPEF가 뭐야? 물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뭐 그런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있어 뭘 하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해요 지금 내용이 뭐 그런 거 있는데 차차 논의해보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대강에 얼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의 선으로만 존재한달까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뭐 4개의 필러인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선언적 내용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아직은 뭐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건데 어쨌든 간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경제와 관련된 공급망 재편을 논의하는 당사자들을 모으겠다라는 게 이제 IPEF인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 중국 포위망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렇다라고 하면 군사 안보적으로는 쿼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쿼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고 못 들어가는 네 이게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이 자기 편 모으는 이제 주요한 틀인 거고 그리고 이런 틀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가장 첨예한 전선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반도체가 첨예한 전선이다라는 게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시찬 씨가 몇 번 이걸 강조했습니다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전선이다 그랬나? 네 왜냐하면 이제 외교 무대에 나갈 때 그 얘기할 때 외교 무대에 나갈 때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반도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반도체다 근데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지금 제조업을 첨단화하고 있으니까 중국 제조 2025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 2025년까지 중국이 첨단 제조업에서 짱 먹겠다 이런 계획이고 그게 그러면 중국이 뭘 갖고 지금 짱을 먹느냐라고 할 때는 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각에서는 다 미국 기사에 배가가지고 그걸 자기들식으로 어레인지해가지고 다 하겠다는 거 아니야 도둑놈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지만 우리가 공장하라고 맡겨놨더니 도면을 훔쳐다 회사를 만들어? 네 그런 분위기인데 하지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면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야 이거 싸우면 싸워야 되겠는데 미국도 이제 이 첨단 제조업으로 힘을 확 실수해야 되는데 그중에 그러면 첨단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반도체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게 크게 뭐 나누면 두 개가 있잖아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아 네 두 회사 펜리스라는 게 있고 아 아 아 파운드리라는 게 있다고 펜리스와 파운드리 써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용해서 칩을 설계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라든지 이런 거 설계하는 회사들 펜리스라고 부르고 네 파운드리는 그 설계 도면대로 이 반도체 생산 공급하는 네 필요한 반도체나 또 칩을 막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파운드리고 이런데 네 파운드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는 TSMC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회사 아닙니까 네 이름도 대만이 들어가잖아요 TSMC 네 그러니까 대만 회사인데 제일 커요 여기가 어쨌든 맞습니다 1위입니다 TSMC를 빼면 반도체가 얘기가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대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당장 바로 대만에 달려가서 네 총통에게 권절을 하며 네 TSMC하고 잘해보고 싶습니다 네 라고 말한다는 건 중국이랑 내일 싸우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도 하고 중국은 또 자꾸 뭘 얘기하냐면은 대만은 원래 우리 땅 아닌가 우리 땅이야 근데 우리 땅이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 땅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자꾸 불안하게 시료 지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우리가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자 아닐까 그래서 군사적으로 혼내줘야 되지 않을까 자꾸 희진핑이 대만 침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만 침공은 만약에 만에 하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전쟁이 난다 희진핑이 대만에 침공한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사람들의 슬픔과 희생도 중요하겠지만 TSMC 어떡하지? 그렇죠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TSMC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게 많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NDB야는 어떡하지? 퀄컴은 어떡하지? 다 미국 회사인가? NVIDIA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NVIDIA 왜냐하면 자꾸 NDB야라고 읽으니까 그러지 NVIDIA 뭐예요? NVIDIA NVIDIA TSMC가 없으면 안 되는데 물론 대만에 잘해줘야 되겠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선택지 없나? TSMC 말고? 네 그게 뭐 삼성이죠 그러면 세계 파운더리 2위 삼성이 있어요 네 근데 TSMC하고 뭐가 다르냐 외교와 정치가 하이브리드 된 입장에서 일단 대만보단 덜 불안하고 그렇죠 대만만큼 중국에 물론 네거티브한 영향력입니다만 그런 영향력이 있지도 않아 게다가 지난 100년 사이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원만했어 우리랑 그런 한국에 있어 이 회사가 여기랑 어떻게 해보자 더 나아가서는 깔아면 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깔아면 깔 것 같아 아니 첩보가 없겠어 첩보가 아니라 그냥 신문만 읽어도 아니 겁나 시장주의자가 대통령으로 들어왔대 뭐 그런 것도 있고 지난 정권 말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 번 힘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지난 정권 말에 그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걱정이 있다 보니까 바이든이 자꾸 뭐 회의를 열면은 그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어 제끼면서 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원래 이렇게 만지면 안 돼 막 흔들어 제끼고 그 다음에 야 내가 백악관에서 회의를 할 건데 경제 회의를 할 거거든 반도체 뭐 하는 애들 다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거기 끌려가는 삼성 이런 회사들이 다 아 초 대박 투자하겠습니다 텍사스에다가 공장을 확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은 손해보는데 그런 걸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꽃길을 깔아줬습니다 미국은 그렇죠 대규모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세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해주고 제가 이게 다시 뒤집어진 리쇼어링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디테일을 아는 사람들은 삼성 내부에 밖에 없겠죠 다만 중국이 유럽의 공장에 투자하는 상황들에 대한 소식들을 제가 접한 것들을 가지고 미루어 종합했을 때 미국의 노동자들을 쓰는 게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쌀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세제 혜택까지도 파악해보면 다만 삼성의 걱정은 야 근데 너무 우리가 미국이 까라면 깠다고 해서 중국에서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있는데 걱정 있죠 그건 뭐 그때 가서 해결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런 게 있으니까 삼성이 있는 한국에 가서 한번 화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된 게 또 반도체였던 거고 먼 길 돌아 여기까지 나와왔는데 그렇다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국에 조 바이든이 방문했던 1번 이유가 이거였다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한 거죠 반도체 얘기하면서 반도체 뭐다? 경제다 경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IPEF 우리 친구들끼리 논의할 거야 제가 그래서 노래의 노래를 계속 불렀던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 그래요? 1세계와 제조업의 관계 새롭게 두 번째 눈을 다시 뜬 거죠 제조업 무시하고 백인은 손에 때 안 묻혀 이런 식으로 100년을 살다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으로 보면 그 과정에서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지는 문제가 있고 포위하자와 더불어서 시사실에서 설명드린 대로 따라잡자도 있는 거죠 우리 늦은 거 따라잡자 그래서 삼성 공장 안내해 주는 아저씨한테 미국 아저씨인가 봐요 투표해라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미국의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야 봐라 우리 미국인들의 취업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를 중국에 대항했고 잘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거다 11월에는 바이든 민주당이다 첨단 산업에 종사해봤거나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은 시골의 표심이 미국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선거 제도가 많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의 경우엔 특히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미국은 제조업 이런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은 제조업을 이렇게 키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하니까 가져오는 게 삼성 그래서 미국에서 선전하기 좋은 시간대에 방문을 해서 한 게 한미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였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참 좋았던 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얘기 다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치와 경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냥 하나로 붙어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나토가 왜 모였느냐를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브릭스가 그냥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구일세계를 사실상 경제만으로 견제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치적인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브릭스의 힘이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괜히 이란이 거기에 들러붙는 게 아니다 경제와 정치가 완전히 버무러져서 지금 나토 정상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편인 것처럼 말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편 안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고지를 들고 다니면서 돌렸다 15분간 그게 90% 욕먹어도 좋아요 10%는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네 우리 더우니까 나왔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여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사아저씨하고 할게요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이 시간에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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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